너는 언제 적 친구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친구라고 해요.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는 같은데 친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지내졌어요. 애기 때부터 원래 친구나? 아기는 알았네요. 동네친구? 네. 그럼 그냥 이내부터 동네친구라고 해요. 아니요. 이거 봐. 애기 때문에. 과장님은 얼마나 스타일을 잘하실까요? 아니 저 아이들한테 상큼하게. 상큼하게. 네. 편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전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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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하시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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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따로 오는 거 같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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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 걸 받았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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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흫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아우, 생각을 하나도 없어요 콜로 좀 생각해야지 안그럼 고르기 힘들어 아 그래요? 보는데 다 있거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골라요 가서 골라야겠다 이러고 괜찮아 진짜 너무 싫어 근데 너무 싫어 그냥 다 먹어야지 왜 같이 먹어야지? 하나 더 먹어야지 음... 아... 어... 아 귀여워 저기 다 먹어야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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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안 했던 동작. 허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걸 하니까. 거북북댈 뻔했어. 목을 자꾸 앞으로 내밀어가지고. 지금 발로 신발끼리 이어가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우리를 포기해야지. 우리를 포기해야지. 멋있다. 여기 좋다. 고기 이것도 먹어봐. 내꺼 먹어봐. 내꺼 먹어봐. 좋은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역시 아이리 씨는 날씨가 매실하잖아. 진짜 아이리 씨는 날씨가 매실하잖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너무 맛있지. 또 올 수 있겠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잠 gray. 우리의 형식이 매실하니까. 우리의 형식은 매실하니까.